우리 목사장님 통로당 일기가 그렇게 결석을 7년을 결석을 해가지고 7년을 결석을 해가지고 7년 결석을 해가지고 7년 결석을 해가지고 7년 결석을 해가지고 7년 결석을 해가지고 어이 참말로 하루 결석이 아니라 그런 거는 장기 결석 추게도 안으로 7년 결석 7년 결석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얼마이 없지 그 안에 중요한 행사는 다 참석해 그려 중요한 행사는 다 왔어 우리 방송국 행사 또 많이 들었고 7년 되신 거예요? 7년 전에 와서 초기에 멤버였다니까 4번 왔을 겁니다 4번? 그러면 상추풀이를 배우자 그리고 낙양성 어려운 걸 앞전에 배웠어요 어 그러면 또 한 번 더 터자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에란반수 시작 에란반수 에란대신이야 에란반수 에란대신이야 뇌활여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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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히 휘나리소서 설설이 날이 쏘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르곤 나 에라 대신이 기르곤 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 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 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대간의 공덱 성주 한 대간의 공덱 성주 초년 성주 이전 성주 초년 성주 이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사 년 성주 서른일곱사 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원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원일곱이로다 대활여 흑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청천회 그건 나중에 배웠으니까 청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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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어가 눈길어가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은이 이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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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애 может anners 낭양 수홍 낭양 소명 낭양 소명 높고 낮은 저 과목은 영웅 호골들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길기냐 절대 가인이 길기냐 우락충 보호하는 비백년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부어뜨리 한송정 소를베어 아니 놀고 부어뜨리 한송정 소를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무 띄워놓고 한강무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에라 대신야 개활년으로 개활년으로 설설이 휘나리소서 설설이 휘나리소서 겁나 잘해본지네 낙양성을 한번 다시 배울까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개인 사람BC 워낙이 편식 삶의 점리 높고 낮은 저 무덤 높고 낮은 저 무덤 그렇지 높고 낮은 저 무덤 높고 낮은 저 무덤 영웅 호걸들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우락충보는 미백년 소년행은 아기편시춘 아니 놀고 무어들이 한송정소를 베어 아니 놀고 무어들이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수 배 뛰어라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해라 반수 해라 반수 해라 대신이야 해라 대신이야 해완여근으로 해완여근으로 설설이 휘나리소서 설설이 휘나리소서 해완여의 겁나게 잘 하시네 한번 더 배운다며는 이 낙양성 심리하애를 저 곡 같이 한번 해 보시는거에요 낙양성 ましょう 낙양성 심리 Disneyland 심리오예 높고 낮은 저고무고든몬 높고 낮은 저고무고든몬 영웅호걸들이 변메치며 영웅호걸들이 변메치며 절대 가인이 개리기냐 우락중부군 미백년 소년행 나기편시춘 소년행 나기편시춘 아니 놀고무어떠리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무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만이 실어 술렁서 배뛰어라 강릉경포대 해로가자 강릉경포대 해로가자 에라 반수 에라 반수 에라 대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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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요. 같이 저하고 한번 불러보시고. 낙양 시작! 낙양성 심리호예 높고 낮은 저가 무덤 헌병고 골들이 변볕이며 절대 가이니 괜히 기냐 우럭중본 비백년소년행 은하귀편시춘 한이 놀고 무어들이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소리며 안주만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경포대 해로가자 해라 한 반수 해라가 되시냐 내 화면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강릉경포대 해로 저는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헐렁이 박은 자기 예언처럼 위화도 회군을 했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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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